아, 나옵니다. 인쇄 나와요. 아, 주걱이 나왔네요. 주걱으로? 여기서 이제 5분 들어가기 전에 모양을 냅니다. 아, 주걱으로 모양을... 우와! 계란물. 다... 다 너무 섬세웠어요. 알고 섬세하게. 5분에 들어갑니다. 이야, 과연... 과연...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와... 아니, 냄새가 너무 좋아요. 빵잼 온 줄 알았어요, 지금. 약간 딱 그 베이커리 같은... 5, 4, 3, 2, 3!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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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너무 예쁘다, 진짜. 냄새도 진짜. 와! 자, 잘 읽었는지 보겠습니다. 야! 야! 진짜 떨려요. 진짜 떨릴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나올까, 뭐야? 진짜. 와, 소리! 와! 소리, 와! 중간 만족이다, 진짜. 와! 이야, 단면, 단면! 너무 맛있을 것 같아. 이게 뭐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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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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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대박! 와! 여러분들이 아까 울 것 같지, 막 그랬잖아요. 나 지금 울 것 같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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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무 좋아서 그럼. 전damn 진짜 id котором? 니다! 아! 안에는 믿음메어부터 시작해서 촅! 겉으로 나올수록 바삭한 맛이 대박이다. 이거 자료화면인줄 알았어! 아! 진짜요?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런걸 먹어도 되는 건 지 모르겠어. 이거 무조건 찍어야 돼. 무조건 찍어야 돼. 안면이 저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야... 영국이에요, 영국. 영국이세요, 영국이에요. 한 번씩 제가. 대박. 형부 최고다. 갑자기 먹어야지. 아이고, 이거 제가. 맛있게 드세요. 너무 큰데? 너무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나 봐. 맛있나 봐요. 빵은 진짜 완전 감동이야. 이런 빵 태어나서 처음 먹어봐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다들 잘 드시니까 너무 좋다. 진짜 진심 너무 맛있어요. 진짜. 근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너무 잘 먹더라고요. 다혜 씨가 진짜 좋아했겠다. 진짜 너무 좋아하셨겠다. 친구들 이런 반응이 보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촤악 차려. 코스를 촤악. 코스가 나올 때마다 어깨가 촤악. 메뉴 선정 최고예요. 램지 형 한 번. 이거 대결해보면 램지 형이 질 것 같은데? 램지 형이 질 것 같은데? 아니요. 저도 인정해요. 진짜. 저도 먹고 싶어요. 다혜 씨 키 제대로 살려줬네. 진짜. 친한 분들한테 이렇게 대접 한 번 해야지 그랬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초대해주셔서 저희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약간. 우리 아이스크림 짠 한 번. 좋아합니다. 우리 행복해져요. 감사합니다. 누구보다도 세상에 어려울 때 저분들이 나서줬었어요. 나는 세상에서 진짜 이런 위기를 겪으니까 좋은 점은 뭐냐면요. 그 한 4천 개가 넘는 전화에서 200개로 싹 졸더라고요. 전화번에. 모든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고. 정말 고맙게도 그 안에 계셨던 다혜 씨의 친구분들이고. 그분들한테 맛있는 요리, 의미 있는 요리 해줄 수 있어서. 정말 여한이 없었어요.